안녕하세요. 이용숙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실기시험에서 라우터에 설정해야 될 항목들과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 기출문제 풀기 전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보통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작업 내용 중에서요. 인터브이렌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인터브이렌은 보통 라우터의 패스트이덕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라우터에 설정하게 될 거고요. 또한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토포르시를 토대로 잠깐 요점만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라우터에 관한 설정은 보다시피 첫 번째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인터브이렌입니다. 서브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부분과 802.1Q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우터에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DTE, DCE 구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DTE, DCE 중에서는 DCE 쪽에 보통 클랑 레잇이라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DCE가 보통 웬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신호가 나가는 비율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망 측에서 신호를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물론 비율도 담당하고 있지만 그 구간은 라우터와 라우터의 웬인터페이스 사이 구간입니다. 더불어 전송 프로토콜에 관한 설정도 여러분들 실기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시리얼 인터페이스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예요. 인캡슐레이션 타입이라고 해서 인캡슐레이션 명령을 통해서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L2 정보값을 바꾸는데요. PPP라는 정보값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은 뭐냐면 L2 프로토콜 중에서 링크가 UpUp, 그러니까 동작 상태가 될 때까지 사용하는데 인증값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PPP 인캡슐레이션 타입에서만 가능하거든요. HDLC나 Frame Relay,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L2 프로토콜에서는 제공하지 않고요. PPP라고 나왔다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게 Authentication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설정할 때 또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시리얼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R1 쪽이 있고 R2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R1 쪽에서도 인캡슐레이션 PPP라고 해서 명령을 바꿨다면 R2에도 인캡슐레이션 PPP 양 끝 모두가 같은 인캡슐레이션 타입이어야 레이어 2가 제공됩니다. 챗 방식과 펫 방식은 조금 이따가 설정을 하면서 또 다룹도록 하고요. 더불어도 현재까지 라우터에 어떤 설정이 있냐면 패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라우팅 프로토콜을 립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마 립은 브로드캐스트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불필요한 곳에는 설정을 하셔야 돼요. R0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장비가 없잖아요. 이쪽은 립이랑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쪽에 패시브을 선정하고 보통 업데이트를 내보내고 싶지 않을 때 그쪽 인터페이스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설정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다루게 될 실습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마지막으로 라우터에 SSH 접속 설정도 다루게 됩니다. 실기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라우터에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텔렛 설정 앞에서 다루셨죠. 텔렛 설정할 때는 일반 유저네임 패스워드는 설정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전송될 때 텔렛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고자 할 때 전송될 때 클리어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캡쳐를 하면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클리어 텍스트 로그인 시 로그인 시 접속은 텔렛 기반 클리어 텍스트 기반이지만 SSH 를 하면 암호화 기반이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을 강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SSH 설정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명령을 한 번만 다루시면 충분히 익혀지시는데 SSH 암호를 위해서 도메인 네임을 임의로 하나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RSA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부분 고름명령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접속할 때 사용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리고 라인VTY라고 해서 현재 장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수의 제한값들 시험지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로깅노칼 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접속을 할 경우에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드 인풋 SSH라는 것도 있습니다. 텔렛 접속은 안되고 SSH만 접속이 가능하게 하라는 게 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라우터의 마지막으로 주로 여러분들 실기시험에 설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DHCP 설정을 풀 동적으로 IP를 받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리 제공받을 IP 범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라우터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라우터에 설정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시면 혹시 문제에 인터브이레인 설정을 하게 된다면 물론 스위치에도 설정을 하셔야겠지만 라우터에 서브인터페이스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DTE, DC에 관계되는 클랑 레이스를 얼마로 하라 라고 나와 있으며 DC 쪽 인터페이스에 클랑 레이스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별말이 없으면 오토 네고시이션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받으시는 시험지에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WAN 인터페이스 이 부분 사이에 전송 프로토콜을 PPP로 변경을 하라라는 문제가 있으면 디폴트 값은 HDLC이기 때문에 별말이 없으면 그냥 주시면 되고요. 인캡슐레이션 타입을 PPP로 변경을 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같이 등장하는 문제가 링크를 서로 동작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장비끼리 정기 시도를 주고 받을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 Authentication 방식이 PEP, Clear Text 방식입니다. 자기 라우터에 상대방 데이터베이스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보내는 방식이고요. Check 방식은 상대방이 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암호화 돼서 오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는 설정하시고 마찬가지로 라우팅 프로토콜 립을 돌릴 때 라우팅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설정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텔넷 설정하실 때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 Line VTY라고 텔넷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보안 접속을 원한다 또는 인원수를 제한을 준다라고 할 때는 SSH 접속 설정을 하시면 되고 PC에 IP를 부여받을 때 동적으로 IP를 부여받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DHCP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인터 VLAN은 라우터의 패스트이드넷 쪽에 설정하시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VLAN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인터 VLAN은 하나의 토플로지에 소속된 여러 개 PC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래 라우터 하나에 밑에 스위치가 있으면 많은 컴퓨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브루토캐스트 도메인이 하나예요. 즉 네트워크 아이디를 하나만 사용한다는 건데 이걸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나눌 수가 있어요. 브루토캐스트 도메인을 작은 브루토캐스트 도메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지원해주는 장비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 랜을 나누는 작업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라우터가 있고요. 라우터에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에서 랜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토익이 나눠진 거죠. 여기가 1.0 여기가 2.0이면 다른 네트워크끼리는 반드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0과 2.0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트래픽들은 라우터를 거쳐서 디폴트 게이트웨어를 거쳐서 여기 내려와야 되는데 1.0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라우터에 해당하는 이 인터페이스이고요. 2.0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라우터의 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패스트 인터페이스에는 IP가 1.대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2.대의 IP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IP는 두 개 이상을 줘야 스위치에서 나눈 VLAN들이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니 서브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에 관해서 이제 설정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출제 유형 18번 패키 트레이스 화일을 오픈하시면 되는데 라우터에 설정하는 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 인터뷰인이 가능하도록 이쪽 인터페이스에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명령어인데요. 말 그대로 서브 인터페이스는 지금 현재는 스페시픽하게 요거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요. 시나리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해당하는 에서는 VLAN이 10번, 20번, 30번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교재에서 이거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그렇지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VLAN1, 디폴트 VLAN1이라고 해서 얘는 항상 존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랜이 IP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4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요. 인캡슐레이션 타입을 맞춰주셔야 돼요.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반드시 여기 인캡슐레이션 타입이랑 여기 인캡슐레이션 타입이랑 동의를 해야 되는데 VLAN 정보를 넘겨주는 식별하는 코드가 인캡슐레이션 타입이 트렁크 링크 프로토콜인데요. 스위치에서 다루겠습니다. 802.1Q가 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에 해당하는 이쪽에 802.1Q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데이터 링크를 살려면 해당하는 이 라우터에도 802.1Q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내용을 저랑 한번 패키지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EJ화일을 오픈을 하셔서 오픈을 하시면 그 중에 라우터 제로를 클릭을 하시면 위에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지금 서브 인터베이 설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EJ화일에 라우터 제로를 들어가시면 노 라고 치고 들어가시고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설정 좀 하겠습니다. 이네이블 해서 컴퓨팅 호스트 네임 정도만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를 설정하실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실 부분은요. 패스트이든의 제로 제로 즉 라우터와 스위치가 물려있는 이곳이에요. 여기가 트렁크 링크를 설정해야 되고 잠깐 적자면 이 부분에는 트렁크 링크가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802.1Q에 관한 설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더불어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지금부터 저랑 다뤄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요. 일단 라우터를 들어가셨으면 일단 인터페이스 패스트이든의 제로 제로 이잖아요. fa0, slash0 하시고 no, shortdown 해주셔야 돼요. 라우터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디펄트가 shortdown이기 때문에 no, shortdown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일단 문제에서 해당하는 서브 인터페이스에 서브 인터페이스 값을 어떻게 주라라는 말이 나와 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서브 인터페이스 값을 별말은 없지만 vlan 10번은 .10, vlan 20번은 .20, vlan 30번은 .30을 주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지금 현재는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풀, 전체 문제를 설정하기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vlan 1의 ip도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앞전 설명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건데 vlan 1의 ip, 즉 ip는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는 3개만 다루고 있다고 3개만 다루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fba 0,2,0.10번 vlan에 관해서 주겠다. 그래서 no, shortdown을 아까 입력을 했고요. encapsulation 타입부터 바꾸셔야 vlan 설정이 됩니다. 다동큐 하셔가지고 vlan 몇 번을 사용하겠다. 1.10에 10번에는 vlan 10번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그렇게 ip address는 문제 토플로지에 주어져 있었지요. 162.168.126.64.2 또는 65.2.66.2 vlan 1번은 63.1입니다. vlan 1번은 63.1이고요. vlan 10번은 64.2이고요. vlan 20번은 65.2이라는 걸 알 수 있고 vlan 30번은 66.2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번 들어갈게요. vlan 1번 생략을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ip address 192.168.64.254 아마 문제에서 64.1로 주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아마 해당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제일 처음의 ip를 default gateway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255.255.255.255.0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서브인터페이스 하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vlan 20번에 관한 것을 또 설정을 해줘야 겠지만 서브인터페이스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또한 더불어 여기도 인캡슐, 캡슐, 네이션 해서 탭키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인캡슐, 네이션에서 닷온, 큐에 해당하는 것은 20번 vlan을 인식할 거다라는 의미이고요. ip address 하셔가지고 168.126.65.1 슬래시 24.25.25.25.25.0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f에 0 슬래시 0.30 주시고 똑같이 인캡슐, 네이션 하셔서 다동큐 이번에 30번 vlan을 사용할 링크 ip이기 때문에 30을 주시고요. ip address 하셔서 168.126.66.1, 25.25.25.25.0 이렇게 하시면 모든 설정이 끝났어요. virtual ip 인터페이스 브리앱이라고 하시면은요. 보다시피 ip 3개가 44.1, 55.1, 65.2 링크가 전부 다 업업이 되어 있는 게 나오죠. 말씀드리지만 다동큐를 주지 않으시면 데이터 링크가 살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제로 제로에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지금 현재 부분적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출문제 앞부분까지 다 이어산다면 이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나우터 설정에 있어서 두 번째 DTE-DC 설명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TE-DC 설정도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해당하는 토플로지에서 이 부분에 시리얼 부분이에요. 시리얼 부분에는 DTE-DC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게 아니라서 현장에 가시면 사실은 DTE-DC 부분을 설정할 일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시험이 나오니까 시험이 잘 나오는 거니까 한번 다뤄보셔야 되는데 현장에는 이미 회로기판 형식으로 장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DTE-DC라는 것은 장비 바깥쪽으로 통신 해선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전송 해선에 맞는 신호 값으로 또 그 전송 해선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신호 변환 비율을 제공하는 신호 변환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거에요. 뭐 이거는 지금 펄스라는 기호는 여기 보통 전기, 컴퓨터는 이진수만 구성이 되잖아요. 이진수인데 여러분 컴퓨터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RJ45 쪽에 전기신호가 나가게 되는데 그 전기신호는 디지털 신호를 전기신호로 디지털을 표현한 게 이 펄스에요. 이렇게 1일 때는 올라오고 0일 때는 내려가고 1일 때 올라오고 이런 신호를 보통 펄스 신호라고 하는데 이 펄스 신호를 다루는 방식은 맨체스터 방식으로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이 한 전입 값에 하나의 디지털 신호를 다루게 되는 경우와 한 전입 값에 두 개의 디지털 신호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속도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는 게 클락 네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요즘 장비에는 클락 네잇을 입력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가장 최대 값을 맞춰줍니다. DTDC 설명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클락 네잇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변경하시고 없으면 변경하지 않고 인터페이스 상태값만 정확한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클락 네잇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패키지 휠에서의 nowt를 하나 오픈시키시고요. 현재 지금 갖고 계신 토플로지에 보면 제가 명령을 통해서 DC 쪽이지 DT 쪽이지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R0 쪽에 시리얼 0 슬래시 2 슬래시 제로 부분이 DC 쪽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클락 네잇은 디폴트 값으로 20만인가 200만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설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데는 64,000을 설정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인터페이스 모드에 들어가셔야겠죠. 인터페이스 시리얼 0 슬래시 2 슬래시 0에서 어 죄송합니다. 0 슬래시 2 슬래시 0에 클락 네잇이란 명령을 주시고 물음표를 해보시면 뒤에 딱 지정된 값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6400이라고 나왔으면 6400을 입력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 9600이라고 나온다면 9600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문제는 6400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주어진 문제대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신다면 0 슬래시 2 슬래시 0 하시면 클락 네잇이 보통 64000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쇼런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64000을 입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 설정에서 인터 VLAN에 관한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 트렁크 링크 다동큐 설정 그리고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DC 쪽 설정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다루었고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사용하는 L2 프로토콜에 관계돼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라우터 여러분들 오픈시키시고요.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주어진 대로 PPP 인캡슐레이션 타입 PPP 먼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PPP 인캡슐레이션 타입에서 어떤 게 있냐면 Authentication 방법을 페보를 사용하라는 예제입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데이터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동작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때 HDLC나 보통 패스트이드넷 같은 케이블 타입만 맞으면 링크가 살아나요. 근데 웬 인터페이스에서 인캡슐레이션 타입 PPP를 사용한다면 상대방 장비끼리 서로 약속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입력이 되었을 때만 링크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방법을 설정하는 건데 IP를 주는 것은 간단하게 토플로지에 나와 있는 데 주시면 되고요. 더불어 유저네임은 해당하는 이 라우터 여기가 라우터 제로라면 이 라우터 제로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예요. 얘가 외부에서 누가 입력을 했을 때 들어올 때 게이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마스터하고 지스코원이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여기서 PPP펙센트 유저네임이라는 것은 나의 거예요. 나의 유저네임은 매니저이고 지스코원이라는 겁니다. 비밀번호는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R0의 유저네임, R0가 라우더와 라우더 사이에서 사용할 유저네임은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상대, 이 매니저라는 것과 시스코원이라는 것은 상대방 장비 R1에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상대방 장비 거를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두고 상대방이 나한테 인캡슐레이션 PPP의 관계에 대해서 링크를 활성화시키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받아보고 자기가 지정한 거랑 동일한가 라우더를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 보시면 나와있네요. 여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나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인데 PPP펙 방식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다는 것. 이거는 R0 겁니다. R0 건데 어디에 센트 이거는 R0가 보내는 거죠.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더 설정을 해볼까요? 이제 R0입니다. 인터페이스 Serial 인터페이스를 들어가기 전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하겠습니다. 유저네임 마스터 패스워드 지스코 1 그리고 인터페이스 Serial 0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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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하시고요. IPA 어드레스는 토플로지에 나와있는데도 204.200.7.2 25.25.25.25.0 주시면 되고요. 놓으셨다 안 주셔야겠죠. 처음 설정하는 거니까. 놓으셨고 아직 인캡슐레이션을 PPP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PP Authentication 은 PEP 방식을 사용하겠다. PEP 방식을 쓴다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클리어 텍스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유저네임은 나의 것은 매니저이다. 라고 되어 있고 패스워드는 시스코 1 이다. 설정하시면 돼요. 현재 여러분들을 알아두셔야 될 건 상대방은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링크가 살아나지 않아요. 일단 안 살아났죠? 그래서 그걸 또 살려보겠습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다를 경우에는 살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R1을 클릭을 하셔서 지금 방금 설정한 Authentication에 관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CLI 들어가셔서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호스터네임을 R1으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저네임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줄까 R0가 아까 뭘 보내준다 그랬죠? 유저네임을 매니저를 보내준다 그랬죠? 매니저를 패스워드는 동일합니다. 주시고 이제 시리얼 0 슬래시 R1 에서 사용할 L2에 관계되는 모든 설정 값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인캐슐레이션 타입은 일단 PPP로 하기로 하고 DPP로 하기로 하고 IP어드레스 잠깐 먼저 주겠습니다. 204.200.7.1.25.25.25.25.0 하시고요. 놓으셨던 일반적인 성격인데 인캐슐레이션 타입을 또 바꾸셔야 됩니다. 인캐슐레이션 타입을 PPP로 바꾸시고요. PPP Authentication PEP 이라고 주시고요. 그리고 PPP PEP SENT 유저네임은 아까 R0에서 설정한 마스터와 패스워드는 Cisco1을 주시면 모든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PPP PEP 설정이 끝났는데요. 확인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 후 Show Interface로 명령으로 인테베이스 상태 값을 확인을 해보면 UpUp Layer 1, 2가 되어 있고요. IP어드레스 나와있고 인캐슐레이션 PPP로 나와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Authentication을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PA도 동작을 하는지 상대방 IPA가 203.200.7.2가 되는 거죠. Layer 3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번 설정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라우터와 라우터의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인캐슐레이션 다입 PPP일 때 Layer 2를 Layer 2 인정에 사용되는 인정의 PEP 방식은 클리어 텍스트 챗 방식을 한번 다루게 될 건데요. 기존에 입력하는 거에서 달라질 거는 하나도 없고요. 설정 값을 쓰겠는데 우선 제가 기존의 설정에 좀 지우고 들어보겠습니다. 챗 방식을 들어가겠는데요.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챗 방식에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 브랜드 자기 자신 거를 적습니다. 팻 방식은 상대방 거지만 그래서 R0에는 자기 거 마스터와 시스코 1을 적었고요. 그리고 R1번에는 매니저와 패스워드를 시스코 라고 적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그러면 설정을 들어가 볼까요? 일단 라우터와 제로 쪽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항상 노을을 치고 들어가시고요. 편의를 위해서 이름만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치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연히 인터페이스 유저네임부터 먼저 만들죠. 자기 자신 거 팹입니다. 이거를 암호화 MD5 방식으로 암호화 해서 R1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 거든요. MD5 R1은 정해진 MD5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유저네임버 패스워드를 알게 되고 매출시켜 보는 겁니다. 유저네임버 MSTR 시스코 원 좋고요. 이제는 설정은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IP IP 아드레스 204. 200. 7. 255. 255. 255. 255. 255.0 주시고 누구 셔츠 주시구요 인캡슐레이션 PPP를 하시고 PPP Authentication은 책을 쓰겠다 라고 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R1 제로 적은 했구요 그 다음에 R1쪽을 들어가겠습니다 편의사항 이름을 좀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R1쪽을 자 유저님은 R1쪽 유저님은 매니저 라고 했구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Cisco 똑같이 Cisco 시험지에 주어져 있을텐데 아마 패스워드는 항상 동일하게 주어져 있을겁니다 Interface Serial 0 to slash 0을 하시고 IP Address 204.200.7.1 25.25.25.0 주시구요 노 셔다운 주시고 당연히 인캡슐레이션 PPP로 바꾸셔야겠죠 그리고 Authentication을 사용하겠다 라는 말로 책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제 양쪽 다 Authentication 설정이 끝났습니다 상자값이 당연히 업이 되어 있는게 로그 메시지도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설정이 끝난 값을 갖다가 잠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챗방식 다음에 패시브 인터베이스 설정을 하는게 있는데요 패시브 인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조금 더 막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라우팅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낭비되는 대역포를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성능을 좀 향상시킵니다 사용하는 명령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모드에서요 패시브 인터베이스 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막고자 하는 인터베이스 패스트이드넷 제로 제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문제에서는 보면 주어진 토플로지를 참고해서 라우터 제로에서 라우터 제로에서 패시브 인터베이스를 설정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패스트이드넷 제로 제로에다가 업데이트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설정을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새로 또 이제 화일을 여러분 2시 출제 유형 22번을 꺼내시면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패시브 인터베이스 설정을 하면 이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기 패스트이드넷 아이피만 좀 입력을 하고 그렇게 동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아이피 라우트 하시면 컴퓨티 R1에 R0죠 R0에 보시면 VLAN이 3개가 있어서요 가깝게 나누었습니다 서브인터페이스 하셨고 인터페이스 FA0 슬래시 0.10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다동큐였죠 10번에 IP 어드레스 168.126.64.1 25.25.25.25.0 두 개만 우선 하겠습니다 다 하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쇼아이피 라우터 라우터 리뷰를 좀 올리겠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모델에서 해야 되거든요 라우터 리뷰를 하셔가지고요 네트워크 168.126.0 하시면 됩니다 0.0 하시면 되고 네트워크 204.200.7.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뒷단에 가서 배우실 거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실습시간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것을 좀 포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여러분들이 내가 잠깐 끄어서 캡처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보시면 그 R0에서요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패스트이든의 아까 서브인터페이스 10번 또 시리얼 쪽으로 얘가 지금 업데이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다시피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고 문제에서 패스트이든의 제로 제로 업데이트를 보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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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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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0에 원격 접속할 때 사용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주었고요. 도메인 네임과 접속할 수 있는 인원명, 즉 linevty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다 라는 뜻인데 일단 A0, PC0에 IP를 일단 입력을 해서 다 설정한 다음에 접속이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할 텐데요. PC0에 IP가 168.126.64.2 주시면 되고요. 서브네이 마스크가 24 입니다. 25.0으로 바꿔주시고 디폴드 게이트웨이는 168.126.64.1 로 주시면 됩니다. IP 확인을 해 볼 텐데요. ipconfig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더불어 좀 전에 제가 라우터에 디폴드 게이트웨이를 입력을 해 두 상태에요. 그래서 168.64.1 핑을 해 보겠습니다. 아 64.1이 아니죠. 아 64.1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아까 입력을 해 두기 때문에 조금 지금 처음 시도라서 ARP 때문에 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출제 유형 23번 PKT에도 아무 설정이 안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SSE 접속이 되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스위치에 VLAN 설정을 하구요. 라우터에도 서브 인터뷰 설정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풀 커맨드를 다 적성하는 건 나와 있으니까 현재 지금 PC 제로인데요. 핑에서 168.126.64.1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핑을 하면 핑이 됩니다. 더불어 라우터인데요. 텔렛을 한 번 쳐 보겠습니다. 아 설정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당연히 접속이 안 된다 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자 어때요? 어 커넥션이 일어날 수가 없다. 클로즈 포리니에서 이 말은 상대방에 지금 아무것도 접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네들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제로에 들어가서 접속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주어진 대로 접속하셔도 되구요. 일단 접속 방식이 SSH 여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도메인 네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우터 제로에 일단 IP 도메인 네임 하셔서 네 시스코 or.kr 입력해 하셨구요. 그리고 그래피토 rsa 키 만드는 방법인데 자 뭐 이건 e rsa 쓰겠다라고 하셨으면 되구요. 일단 512 바이트 정도로 했구요.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 다음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문제에 주어진 대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면은 마스터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텔릿이 가능하도록 line vty 01234 5명 접속된다. 그러니까 4번까지 하는 거구요. 이때 사용할 패스워드를 위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로컬은 use 내가 패스워드를 사용하라는 뜻이구요. 그런데 들어올 땐 반드시 항상 ssh 를 설정하라는 보통에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게 되는지 PC에 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PC에서요 라우터로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설정이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뭘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랬냐면 다시 한번 설정 과정을 보시면 IP 도메인 네임은 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 하시구요. Cisco.or.kr 까지도 같구요. 그러면 그래픽토 주는 거 Key Generalite RSA 그죠.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써야 할 거냐 그리고 몇 비트를 사용하는데 510 비트에 제가 아까 엔트를 쳤죠. 최소한 768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1024 를 주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 보시면 이제 별 문제 없이 텔레 다시 하시면 텔레시 접속이 자 모든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라우터에서요. R1 에서 R0 로 그 SSH 로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아이고 틀렸네 잠시만요. SSH 적으시구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상대방 IP가 7.2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아까 패스워드가 Cisco 제로였죠. Cisco 제로 라고 하시면 R0 에 들어가집니다. R0 에 들어가서 아까 설정에 문제에 좋아진 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우터에서 설정하는 거 거의 끝났구요. 다음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라우터 설정에서 라우터가 DHCP 서버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려면 필요한게 ICDHPCP 풀이란 이름으로 그 해당하는 라우터에 그 IP가 들어가 있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구요. 네트워크는 그 동적 IP를 받을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게 될 네트워크 아이디입니다. 주시고 디폴드 라우터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있죠. 그 입력할 주소를 적어주시는 거구요. IP DHCP Exclude Address 라는 것은 동적으로 IP를 할당하면 안 되는 주소 제외해야 될 주소 특별한 말이 없다면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주소는 일반 클라이언트한테 할당을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특정한 것들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J는 24 요행인데요. 이것도 설정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적으로 IP를 부여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 패스트이든의 0,0의 IP도 좀 주셔야 되구요. 여기 부분은 64.2니까 지금 풀이 3개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건가요? 그쵸. 지금 보니까 PC0 PC1 에 내역이 달라 24.2 65.2 그러니까 이 대역에 서브인터페이스도 주셔야 됩니다. VLAN도 설정하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일이 많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명령어대로 설정을 했을 때 IP가 부여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본 설정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고치겠습니다. 아마 이게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요. 스위치 제로에 아마 매니지먼트 IP는 VLAN1을 일반적으로 두는 편인데 67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VLAN1은 63.1 이지 않을까 싶구요. 여기 두 군데를 고치겠습니다. FA00가 아니라 서브인터페이스에 주셔야 돼요. 그래서 63.1은 VLAN1에 관한 디폴드 게이트웨이니까 FA0.1이라고 주실 거구요. 나중에 나중에 설정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기출문제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68. 65. 앞설정에 상관 없었으니까 166. 62. 1 1424를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두번째 매니저먼트와 IP는 아무래도 VLAN1일텐데 인터페이스 VLAN1이라고 하고 그러면 같은 168.126.63점 대를 IP를 주시는데 2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디벌드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예를 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PC0와 PC1의 서브제로의 DHCP의 서브로부터 IP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라우터 제로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이 PC0와 PC1의 네트워크 대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려면 여기에도 VLAN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라우터에는 이미 여러분들을 VLAN1, VLAN10, VLAN20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토플로지에 들어간 VLAN10은 FASTIDEN에 01번이 할당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FASTIDEN에 02번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예제를 보시면 더불어 또 하나 설정하셔야 될 내용은 라우터와 스위치 사이에 FASTIDEN에 024가 있는데 트렁크 링크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설정하지 않으시면 지금 오늘은 실습이 진행되지 않을 것 아마 요거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잊지 마셔야 될 것 라우터에 아까 서브인터페이스 설정하시는 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빠뜨리시면 아마 다 설정하시고 DHCP가 IP를 할당받고 서로 간에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가 힘드시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연습삼아 라우터 제로에 FASTIDEN에 024의 서브인터페이스를 일단 한 3개 정도만 뭐 이 부분은 뺐습니다. 실습이 지금 상관없으니까요. 3개 정도 주시고 여기에 매니지먼트 IP도 주시고요. 트렁크 링크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지금 현재 라우터 제로를 DHCP 서브로 사용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라우터 제로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서브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요. 이렇게 라우터 제로에다가 뭘 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문제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고치셔야 되는 게 잊지 마시고요. 제가 PDF 자료를 100% 했는 대로 살짝 작습니다. 글자가. 여러분의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R0입니다. R0에 들어가셔서요. DHCP4을 만들겠다. 그 이름은 테스트원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험지에 풀 네임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 어 여기 보시면 PC0의 풀의 IP범위는 64.2에서 11번 10개를 주고 있네요. 그리고 PC1의 IP범위 즉 VLAN 20번의 IP의 범위는 65.2에서 65.11까지 즉 10개의 IP를 주고 있습니다. 생략해야 될 조서의 IP도 시험지에 보통 제시가 되어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디폴드 게이트웨이로 사용되는 64.1번은 입력할당 받지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구요. 당연히 11번까지만 풀에 넣었기 때문에 12번부터 255번은 자동으로 할당되지 않겠으나 그래도 명시적으로 입력해 주는 것이 차후에 다른 것들이 입력됐을 때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입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풀네임을 나가주셔야 되는 건 나왔었구요. 풀 커맨드를 이렇게 IP를 담아놓는 풀장이라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IP를 담아놓는 집합 이름인데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될 네트워크 아이디와 디폴드 게이트웨이 이 두 부분이 PC에 할당되어 부분이구요. DNS 서브는 임의로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되는데 문제에 주어져 있다면 주어진 걸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 DHP 익스크롤 어드레스 해서 64. VLAN 10번은 64.1이 디폴드 게이트웨이니까 디폴드 게이트웨이는 이미 라우드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IP를 클라이언트에 PC에 할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생략하구요. 아마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IP를 사용 가능한 IP 10개만 주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2번부터 11번까지 주고 12번부터 255번까지는 입력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255번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어졌으니 해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테스트 2는 VLAN 20번을 위한 PC2, PC1을 위한 건데요. 네트워크 아이디 주시고 디폴드 게이트웨이 라우드에 IP 주시구요. DNS는 동일하게 주시고 디폴드 게이트웨이 IP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12번부터 255번까지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이제 PC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면 IP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PC에 이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PC를 전부 클릭하시고 클릭하셔서 아까 제가 준 IP 말구요. IP를 DHCP로 하겠다 라고 해놓으셔야 돼요. 피지컬 가서 DHCP로 IP를 받겠다. 데스크탑에도 가셨어요. DHCP로 IP를 받겠다. 라고 하시고 방금 설정처럼 모든 것을 여기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도 제로에 설정을 해볼 텐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제로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제로에 제가 컴포티에서 PC 제로는 VLAN 10번이거든요. VLAN 10번에는 일단 IP DHCP 어플 하셔서 테스트원 이라고 하라고 시험 시험 문제에 나와있는 이름을 주시면 되구요. 여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네트워크는 168.1 168.1 VLAN 10번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168.1 126.1 126.1 64.0 입니다. 해당하는 255.2 155.0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LAN 같은 네트워크 아이디여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PC1이 속해있는 VLAN 10번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나우터의 IP가 168.1 126.1 64.1 이었죠. 그러니까 디폴트 게이트 64.1 로 입력하시면 아마 PC1이 IP를 받았을 때 디폴트 게이트 IP가 64.1 이 들어가 있을 거구요. DNS 서버가 여기서 역할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놓으시면 PC에 나중에 DHCP 클라이언트 동작을 했을 때 제대로 IP를 받아왔다면 DNS IP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풀은 다 만들어졌어요. 집합체는 다 만들었고 IP DHCP Exclude 하셔서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우터가 고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구요. 그리고 어 풀 커맨드를 안 줬군요. 사용 가능한 IP 범위를 줘야 되니까 제외를 시키는 범위가 DHCP Exclude 하셔서 168.1 126.1 64.1 12번부터 168.1 26.1 64.254 를 해도 됩니다. 255는 입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해당하는 해당하는 요 전체 IP가 168.1 126.1 64.1 에서 254 잖아요. 사용 가능한게 그 중에서 12분부터 25분까지를 빼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할당한다는 거구요. 자 두번째 PC1 을 위한 어 것을 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dhcp 음 네 풀 커맨드가 테스트 2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168.65.0 이렇게 입력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제가 얼른 입력하고 다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입력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모든 것을 입력하고 PC에 들어가 보시면 PC에서 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IP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지만 명령으로 확인해야 겠죠. ipconfig 띄우시고 슬래시 올 하시면 지금 해당하는 PC0의 IP가 64.2번을 받고 있고 디폴드 게이트웨이의 IP 그리고 DNS 여러분들이 중지하셨던 IP가 있고 다 나왔습니다. 더불어 PC 여기에도 들어가 봐야 겠죠. ipconfig 띄우시고 올 들어가시면 아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config 띄우고 하시면 해당하는 곳에서도 지금 IP를 받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가 다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이제 왜 릴레이 구성은 지금 현재 쉽게 말씀으로만 드려야 되겠는데요. ip help address 라는 것은 원래 DHCP가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으면 PC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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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죠? 아 얘가 PC2군요. PC2가 서버 제로 서버 제로가 IP를 받아 와야 되는데 어 점점 같으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같이 이렇게 같은 PC2 로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버가 원격에 있게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컴퓨터를 켰을 때 IP가 없는 애들은 RARP를 전송을 해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전송을 해서 라우터 가장 인접한 라우터 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IP를 뭐 받을 수 있니 하고 255.255점으로 보내게 되면 이 라우터는 그 PC2가 IP를 달려고 하는 RARP 신호를 바깥쪽으로는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IP를 받아올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IP Help Adress라는 명령을 써서 IP를 받아올 때 브로드캐스트가 아닌 유니캐스트 IP를 사용해서 라우팅을 이용해서 유니캐스트 IP는 아무나 서브의 IP여야겠죠. 그래서 라우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IP를 뭐 받으면 되니 하는 것을 받아와서 동적으로 IP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R2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R2의 FastEden의 0,0 여기죠. FastEden의 0,0의 IP가 8.1이랍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 IP Help Adress 해서 UDP 브로드캐스트로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168.126.65.2 유니캐스트 IP로 바꿔서 전송을 한다라는 의미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클라이언트 쪽에서 IP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Help Adress는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이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P Help Adress는 원격에 있는 DHCP 서버에게 여러분들이 IP를 받아올 때 유니캐스트로 IP를 받아올수록 있도록 바꾸어 주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까지 여러분들 오늘 다 한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섹션 5는 Outer, InterVlan 설정하는 것 잊지 마셔야겠죠. 연장하는 Outer에다가 InterVlan 자 아랫단에 스위치가 있으면 이렇게 Vlan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64.0, 65.0, 66.0 아마 67 아닐 겁니다. 63이란 같은 거. 뭐 어쨌든 그렇다면 이게 67이라면 다른 Vlan이겠죠. Vlan이 5개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리얼 구간에 DC 구성하는 거, 클락 네임 명령어 주는 거와 인캡슐레이션 타입 바꾸는 건데 양쪽 끝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 펩이냐 챕이냐에 따라서 명령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성할 때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의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굳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쪽 이드넷처럼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해주라라는 명령어가 문제에 나와 있다면 그리고요. 교재의 설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교재의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나오고 SS 접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암호화 기반이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RS의 암호화 기법, 유저 네임 패스워드, 라인 VTY로 VL의 라인 개수 등등을 설정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DHCP 서비스 구성하는 게 나왔었는데요 DHCP 서비스가 0, 1번이 클라이언트인데 로컬 장비의 DHCP 서브로 구성하는 경우와 원격이 있는 장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원격이 있는 장비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얘가 DHCP 클라이언트인데 여기 DHCP를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IP 헬프 어드레스를 입력을 해서 해당하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UDP의 브로드캐스트 IP를 가진 애들은 RP 헬프 어드레스에서 지정된 유니캐스트로 바뀐다라는 것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우드의 설정 모두 끝내겠습니다.